장기기증 서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장기기증 서약은 1588-1589 장기기증 서약은 1588-1589 장기기증 서약은 1588-1589 장기기증 서약은 1588-1589 오늘은 장기기증 서약의 날 더 크게 오늘은 장기기증 서약의 날 추운겨울 생명 나눔으로 온기를 전해요 추운겨울 생명 나눔으로 온기를 전해요 2015년 마무리는 장기기증 서약으로 2015년 마무리는 장기기증 서약으로 2015년 마무리는 장기기증 서약으로 2015년 마무리는 장기기증 서약으로 장기기증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아름다운 약속 장기기증 서약은 1588-1589 전화드리면 따뜻하게 장기기증 서약으로